정국씨 먼저 하세요 야 그거는 사실 야 대박이다 하세요 질문 하세요 아니 몇 글자에요? 한글자입니다 한글자라고요? 한글자에요 저도 맞추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힘들다 자 생물인가요 무슨 생물 생물입니다 생물이에요? 얘는 생물이지 무슨 색인가요? 어떻게 다양한 색이 있죠 다양한 색이 있다고? 아 진짜 다양한 색이 있지 이게 한가지로만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다양한 색이 있죠 먹는거에요? 먹는건 아닌데요 먹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먹는거 아니에요 먹는거 아니에요 먹는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가면 볼 수 있나요? 사실 뭐 여기서도 볼 수 있고 뭐요? 저희 집에 가서도 볼 수 있고 사실 촬영하면서도 사실 뭐 자주 볼 수 있고 아 진짜 다녀네 맨날 맨날 보죠 사실 크기가 오늘 좋은가요? 2억만 해요 크게 사람만 해요 딱 딱 사람만 해요 사람 말하다고? 뭐지? 근데 2억만 해요 진짜 자 이제 정답합시다 자 시간 관계사 마셔야 돼요 이제 하나 둘 셋 차? 차? 지 질문 하겠습니다 네 네